자, 누굽니까? 금방 올라왔구만 문을 열 시요 아, 누구죠? 이야, 맛있는 냄새 나네 그래, 고생했네 김윤사님꺼 아, 우리 엄마꺼 그래 아, 우리 엄마꺼 오늘 결심? 나의 친구 나의 절친 온주아 김윤사님꺼 아, 우리 엄마꺼 그래 니 엄마꺼 엄마꺼 많이 쓰대? 어머니인거에요 기부도 쓰고 아니, 저희 어머니 생신 때도 그렇게 연락을 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배고팠겠다 야, 나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굶었대 친구가 해주는 요리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깐만 어, 설마 싸주시는 건가? 뭐, 왜? 아니,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야 내가 많이 좋아 이거 왜 안 찍을 거야? 두근 되게 다정하셔 있어 봐, 있어 봐 야, 너 요거에서 찍은 거 봐라 와, 진짜 찍어 봐 맛있겠다 아, 유자 간장 아유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야, 엄청 잘 먹는다 아픈 거 싹 사라지겠는데? 엄청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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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 진짜 진짜 닥스 자랑 받겠네 닥스 자랑 받겠네 사랑 받겠네 닥스 자랑 받겠네 내가 뭐 너한테 이런 거 해주는 거 사실 처음이지 않아? 그렇지 오로지 그냥 온조한 환정 아, 진짜? 아, 그럼 장가 간다고 기사 낳아가지고 저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불쌍해하냐? 이상혁 결혼 발표 실시간 난리난 상황 그래가지고 응 거기다가 너는 왜 댓글을 다뤘 또 좀 괜찮아요 많은 축하 부탁드려요, 그랬나? 어 아, 여기 말도 걱정하니까 근데 너는 왜 안 먹어? 아니, 내가 이렇게 봤었어? 이런 마음이구나 엄마 마음이? 왜? 너무 좋아? 보기 너무 좋아? 어, 지금 약간 되게 뿌듯하고 나는 보인 것만으로 지금 배가 그렇다 자, 5시간 걸쳐서 만든 정성의 요리입니다 정말 많이만을 위한 요리죠 아 와 난 너의 곁을 떠나겠지 아니, 예전까지는 안 되지 않아 아니, 나 왜 습술해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Your baby 이런덕 내가 그inte 너무 좋지 내가 그려짓